김용일 위원장께서 탄핵과 대통령 구속에 대한 파허가 숙여하지 않으니 이런 주식을 말씀하셨고 대표님께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심을 중인 평화 차원에서 결단이 있어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근 이런 건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어느 대표님께 어떤 대세를 받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저희들이 탄핵을 당하고 4차례 선거에 실패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잘못하면 잘못됐다고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 총선 100세도 일부 그런 부분이 언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치적 실패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일이 없었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비대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아직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미래통합당과 그 전신정당들의 실패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사과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국민들의 기억에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아마 그런 인정을 못 받은 그런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정말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과와 승차를 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부에서FFорд의 첫 신고기 전체 주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는 아주 bast이 고작업주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일원を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네, 그렇죠. 제고는 다른공연수의 하나님께서 사과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